오늘 우리 은혜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 말씀 제가 본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는 가부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복장에 나와 간구하여 예를 들어 주여 내 하인이 중품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리시되 내가 가서 거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여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대로 가라 하면 가고 저대로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뤄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덩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 나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둠데 적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이니 나은이라 아멘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의 제목은 언약을 바르게 잡은 자입니다 오늘 본문을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내용이고 사실은 이 백부장의 대단한 그 믿음 그리고 믿음대로 되었다는 그 사실 근데 무엇을 믿었을까라는 질문에 우리가 정말 고민해야 될 부분이에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수많은 그 메시지와 말씀을 들으면서 과연 우리가 무엇을 붙잡고 무엇을 믿으며 어떤 기도를 하나님께 매일 하고 있는가 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는 그것이 그리고 기독교인 되었다는 그것이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내 삶 내 가정 내 현장 그게 100% 100% 맞는 말씀입니다 근데 어떤 신자의 삶 속에는 성취되고 어떤 신자의 삶 속에는 그것이 전혀 성취되지 않고 그런 무슨 차이일까요 똑같이 하나님을 믿고 똑같이 교회를 다니는데 근데 어떤 분은 받고 어떤 분은 안 받고 아마 그런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고 여기도 그런 사람들이 계실 겁니다 근데 결국은 하나님 앞에는 믿음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이나 모든 그런 것들을 보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우리의 중심을 보신 분이잖아요 근데 우리 머릿속에 뭐 있는지 그런 중요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교회를 다니고 얼마만큼 열심히 하는가 그것도 중요해요 근데 하나님을 보실 때는 중심을 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속일 수 있지만 근데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나 자신을 속일 수 있지만 근데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안 속습니다 다만 지금 하나님은 뭐라고 안 하시니까 그냥 봐주시는 거다 아닙니다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만 조용히 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항상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말씀 속에 정말 모든 것들이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오늘 이 백부장의 믿음이라는 것이 정말 명령하기만 하면 그대로 한다 하인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저리 가라 간다 이거 해라 하면 한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말씀만 하신다면 그렇게 될 것을 분명히 믿었던 백부장입니다 그럼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얻어야 될 교훈이 무엇일까요? 백부장처럼 믿어야 된다 맞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이분이 무엇을 믿었습니까? 말씀만 예수님께 우리 집에 오신 것이 좀 내 수준도 그렇게 안 되고 너무 나는 부족하고 부끄럽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신다면 내 아인이 낳을 것을 나는 믿습니다 라는 것을 신앙 고백을 합니다 우리도 신앙 고백 내가 믿습니다 그게 아니라 말씀대로 내 삶 속에 내 인생이 되어질 것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이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가 이번 주에 다민족 미니 올림픽을 진행했거든요 체육 대회죠 과정이 좀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고 그렇게 열심히 준비를 했지만 여러 가지 뭐 사람이 하는 일이 완벽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보면 열받죠 짜증나죠 다음에 하지 말아야지 다음에 이 사람을 세우지 말아야지 이런 것들이 제일 먼저 나와요 목사든 중직자든 성도들은 똑같이 사람이니까 하지만 결과를 우리가 볼 때는 다 회개하게 돼 있어요 다 회개하게 돼 있고 감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미니 올림픽을 진행하면서 제일 신기한 것은 외국인들이 100명 넘게 왔거든요 총 165명인가 한국 사업자들 같이 그런데 외국인이 백 몇 명 그래서 그런 숫자가 중요한다는 게 아니라 그 외국인들이 항상 우리가 체육 대회를 할 때 예배국 상대로 했거든요 그래서 항상 러시아 예배국과 스페인 예배국이 이게 한 팀이었고 영어 예배국과 중국어 예배국 한 팀이었고 또 인이 또 누구 한 팀 그래서 이기는 국이 어떤 국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러시아 예배국과 스페인 예배국이에요 왜냐? 왜냐하면 이 두 나라가 뜨거운 나라예요 러시아는 무조건 이겨야 된다 원래 그런 게 배어 있어요 저도 물론 고려인이지만 그 문화에 자랐잖아요 지는 것을 못 참아요 무조건 이겨야 돼 그래서 그런 모습들이 솔직히 드러나잖아요 이럴 때 드러나요 그래서 너무 부끄러운 모습이고 그런데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배어 있으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그렇게 하지 말자 왜냐하면 결과가 뻔하니까 하지 말고 섞자 그 누구와도 그냥 우리가 섞어가지고 그렇게 하자 그럼 통역은 어떻게 할 거냐 통역이 문제가 아니다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 같이 일하잖아 소통이 되잖아 그럼 어떻게 하든 어디 그거 랭귀지 하든 아니면 뭐 한국어를 하든 어떻게 하든 하겠지 그런데 정말 그렇게 하더라고 외국인들 방글라데시 사람들도 오고 예팔 사람도 오고 그 사람도 영어도 모르지 어떤 사람 영어 알지 한국말을 아는 사람도 있고 한국말을 모르는 사람 그런데 그냥 말을 안 해도 알아서 눈치껏 잘하고 있더라고요 네 팀으로 나눠가지고 했는데 그래서 그런 거를 보면서 너무 감사했어요 우리가 걱정한 것과 달리 너무 잘했다라는 그 결과를 보면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정말 여러 가지 걱정 고민 가지고 있어요 사람이니까 이 세상에 사니까 하지만 강단의 말씀 우리가 주일이 강단의 말씀이고 금요일 또 철의 말씀 나오고 수요일에도 말씀 나오고 그리고 매일 또 말씀을 듣고 그 모든 말씀들이 나에게 과연 나의 복음이 되는지 우리가 신자로서 정말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복음입니다 복음밖에 없습니다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나의 복음이 되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의 복음 결국은 내가 내 정체성을 모르게 되면 복음이 왜 필요하는지도 몰라요 복음이 왜 필요하는지 모르면 그럼 교회의 방향과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지시하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관심을 안 가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나만 보이고 내 것만 보이고 내 체질대로 교회 다니면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사는 사람을 볼 때 우리가 정제하죠 보통 그런데 그것도 옳지만 또 옳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나 자신이 먼저 복음을 깨달아야 돼요 체험해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기도 기도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복음을 붙잡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내 문제 내 고민 내 걱정 그거는 초보의 기도고 이제는 1년 교회 다녔으면 1년 동안 말씀을 들었으면 이거 초보가 아닙니다 제가 지금 운전을 3년째 하는데 좀 늦게 면허증을 땄어요 아직까지 초보 운전 있어요 붙여있어요 스티커 띄기가 귀찮아가지고 내버려 두고 있어요 지금 떨어질 때까지 그런데 초보 운전은 아니잖아요 솔직히 처음부터 초보 운전이 아니었어요 속도를 좋아하는 사람이라 위험한 그런 그런데 그것도 저의 성격이에요 성품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 아 참 오랫동안 교회를 다녀도 나 자신을 볼 때 아직까지 나는 아이처럼 이 모든 것들을 받고 원하구나 기도도 나는 아버지께 맨날 아 아기처럼 그런데 얼마나 귀찮은 것보다는 그냥 볼 때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정말 복음 체험 어떻게? 기도 어떤 기도 나의 기도가 아니라 인간적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 장소로 기도 시간으로 나의 방으로 들어가신다면 세번째가 오는 것이 말씀성치입니다 그게 참 기도 응답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그게 왜 기도응답이냐 내가 지금 필요한 것이 이건데 내가 원하는 것이 이건데 말씀성치니까 왜 나에게 그게 응답이냐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이 결국은 은답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두번째는 무엇을 원하고 정말 내가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 자체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은 완벽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내 안에 내 마음속에 나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미 모든 것들을 받은 존재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는 길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백부장이 예수 크리스토에 대해서 많이 들었어요 소문으로 백부장이 예수 크리스토가 거기에 오셨을 때 그 자리에 나가 내 하인이 지금 이런 상태이다 고쳐달라 믿음으로 얘기했어요 그냥 가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듣고 그거를 믿었어요 무엇을 말씀 그래서 말씀만 하시면 그렇게 될 것을 믿었어요 우리가 오늘 들은 말씀 강단의 말씀 아멘으로 그냥 소리만 내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아멘 했으면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대로 성취해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어의를 의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먼저 여쭤봅니다 그럼 반대쪽으로 나의 문제 나의 고민 있어요 하나님 모르시겠어요 다 아십니다 다만 하나님 이런 문제가 있으면 내가 알고 있어 그런데 원하시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입니까 왜 나에게 이것들을 허락해 주셨고 허용해 주셨습니까 이 기도를 듣기를 원하십니다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야 나머지들은 저절로 해결된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안 될지 하도 그럼 그것도 나에게 지금 필요한 응답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게 믿음이죠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믿음이겠어요 아니죠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지는 것이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그게 믿음입니다 그럼 우리의 현주성 우리의 전체성이 무엇입니까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가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너무 익숙해지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신앙생활이 종교생활로 되어버렸는데 근데 우리가 느낌이 없는 거예요 그냥 뭐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근데 정말 우리가 믿는 사람과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 그냥 대화가 아니라 포럼을 한다면 그게 드러나요 우리도 담임적 교육자들 어제 하루 쨍일 같이 있었거든요 이틀 동안 어제만 아니라 그저께부터 그래서 많은 것들을 얘기하고 많은 것들 의논하고 근데 머리가 막 아파 잠도 부족해 짜증나고 결광은 없고 그래서 어제 매일 이제 6시에 딱 끝났는데 그 이전에 10분 전 우리의 전체성이 뭐냐 다들 가만히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 제가 질문을 던졌지만 속으로는 왜 던졌어 전체성이 뭔데 그리고 전체성을 바르게 우리가 알아야 방향이 보여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방향을 잡으려고 해요 계획을 짜려고 해요 근데 정체성을 모르니까 각자 자기 거를 얘기하니까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한 가지가 안 나오는 거예요 다들 강단 주일 강단 메시지를 얘기하더라고 자연스럽게 나오더라고 그게 강단 메시지가 은혜가 돼요 내 것이 나오는 게 아니라 강단 메시지 우리의 담임적이 정체성이 무엇일까 과연 정체성을 모를 때까지는 정말 깨달을 때까지는 우리는 안 되어지는 게 정상이에요 그래서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하는 다민족답다 부정적인 말이죠 그렇죠 다민족답다 그럼 반대적인 질문 다민족이 다민족다워야죠 그럼 어떻게 뭘 다워야 돼요 어떻게 다워야 돼요 그렇죠 요즘 그런 생각들 많이 해요 다민족은 다민족다워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 다워야 돼요 기독교인이 기독교인다워야 돼요 그게 정상이에요 우리 다민족들이 물론 한국인 있겠지만 해외 나갔다가 다시 돌아온 사람 있겠지만 근데 거기 해외에서 자랐다는 그 자체가 다민족이에요 TCK에요 우리가 서로 대화를 나누잖아요 한국어가 다 부족하잖아요 솔직히 대화를 나누잖아요 근데 서로 이해가 가요 스페인 예배 부 중봉님도 물론 한국 분이지만 어렸을 때 스페인 갔잖아요 그렇죠 막 얘기하다가 피곤하다 우리 정말 고객에 가야겠다 고객 고객 딱 좋다 시원하고 스페인님 맞아 고객 가야 돼 그래서 한국 분이 이따 고객 계곡이 아니에요 맞아요 계곡이에요 근데 서로 알아들었어요 고객이든 고객이든 계곡이든 사실은 알아들었다는 그게 중요합니다 올림픽도 마찬가지였어요 서로 말이 안 통해요 근데 잘해요 보금 안에서 우리 서로 보금적인 언어 언어 상관없이 보금적인 언어 있다면 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음과 마음이에요 왜냐 목적이 다 똑같으니까 달랐으면 문제죠 똑같으니까 언약 똑같으니까 138밖에 없잖아요 오직이잖아요 오직 크리스도 붙잡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함께 이루어 나가는 거고 어떤 힘으로 어떤 힘으로 함께 힘으로 어떤 함께 성령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힘으로 우리가 우리가 함께 나가는 거예요 그게 힘이에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다른 거 없습니다 오직을 붙잡고 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이 자리에 기도하러 나오신 분들이 정말 이것을 붙잡고 나오셨다면 이미 축복받은 자들입니다 정말 정말 내 것을 붙잡고 여기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이 주신 기도 제목 하나님이 주신 언약 붙잡고 나왔으면 그게 벌써 응답받은 자이고 축복받은 자입니다 언약을 바르게 잡기만 하면 하나님이 이 사람이 성격 이 사람의 외모 이 사람의 가진 것 상관없이 역사하십니다 왜냐하면 사역 신앙생활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어디서 우리 안에서 우리 삶 속에서 근데 우리는 그것을 체험해 나가야 됩니다 네 그래서 그거를 체험하게 되면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든 것 그래서 우리가 내용만 잘 붙자면 돼요 내용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우찍밖에 없어요 현장에 나갈 때도 물론 머슬림을 만났을 때 우리가 코란을 알아야 돼요 그게 맞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요즘 유튜브도 보면 머슬림인들이 그냥 유럽에 많잖아요 머슬림인들이 나와가지고 전도를 해요 어떻게 성경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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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돼 있다 근데 다른 책을 열면 똑같은 사람인데 근데 여기는 9년이고 여기는 20몇 명이다 몇 년이다 오타다 그럼 성경이 완벽한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는 증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전혀 복음 그리스도를 모르는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거를 듣고 네 그러네요 맞습니다 맞아요 사람이 성경을 썼잖아요 맞아요 이렇게 나오게 돼 있어요 공감해요 결국은 우리가 성경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내용을 알아야 됩니다 오직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 누구든 종교인이든 이단이든 머슬림이든 그 누구든 바른 답을 줄 수 있습니다 지금 통진이 머슬민들이 많잖아요 맞아요 그들을 우리가 연구하고 공부하고 코라너를 알아야 되고 싸움밖에 안 돼요 우리가 공부를 하면 그 사람만큼 알 수 있겠어요 아니요 그 사람들이 산 자체인데 태어났을 때부터 그거를 알고 있는데 우리가 배워가지고 안 됩니다 오직을 말해야 돼요 그래야 먹혀요 왜냐하면 영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식이 아니라 그래야 그 사람들이 정신을 차리게 돼요 생각하게 돼 있어요 오직 보금으로 백부장이 그것을 원했어요 말씀만 하세요 말씀으로 치유가 된 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도 말씀만 있으면 말씀대로 행하신다면 나머지는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인정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허용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입술로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일 먼저 생긴 것이 하나님의 응답을 주시잖아요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마음이 평안이에요 인정하게 돼 있어요 맞아요 제가 인생에 딱 두 번 그런 거를 체험했거든요 내가 너무 싫어하는 거 그리고 정말 이건 내 거 아니다 다른 사람들 볼 때 저를 석스 뱉다 먹선 똥고집이다 날 알 정도로 저 몰랐거든요 저를 똥고집이라고 한다는 거를 뒤에서 똥고집이라고 했더라고 그래서 그래 지금은 괜찮아요 근데 만약에 그 이전에 제가 알게 됐으면 반죽이지 가만히 안 했어요 똥고집 맞아요 인정 똥고집이에요 근데 이 똥고집이 달라졌대요 근데 저도 모르는 사실이에요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근데 인정한 사실은 있었던 것들이 이젠 그다지 중요하지 않아요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괜찮아요 이게 꼭 이렇게 되어야 된다 꼭 이렇게 나가야 된다는 것이 없어졌단 말이에요 내 거가 그게 평안해요 그게 인정되니까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시더라고 그게 하나님의 시간표였구나라는 것이 보여지고 인정되어 있더라고요 어떻게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인정할 때 그 순간부터 스타트가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방법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방법도 오직입니다 내용이 오직이고 방법도 오직입니다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만 붙잡고 그리스도만 얘기하고 그리스도로만 살면 이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고 그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보게 될 거예요 봤으면 증인으로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할 말이 생긴다는 말이죠 네 그냥 뭐 예수가 그리스도 맞아요 근데 그 예수가 그리스도 내가 체험하고 하는 것과 전혀 체험하지 않고 그냥 지식으로 알고 체험하는 것 결과가 달라져요 그리고 상대방도 그게 느껴져요 영이 있으니까 네 영이 있으니까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 누구든 그 어떤 불씨다든 우리가 정말 정체성을 바르게 알고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누구를 믿고 신앙생활하는 것을 우리가 보여줘야 돼요 끝까지 그게 우리가 붙잡은 주의 말씀 속 사람의 강건이에요 그거예요 근데 우리가 왔다 갔다 하면 사람의 말을 들으면 결국은 나도 내 정체성을 모르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인도하셔야 됩니까 본인도 누군지도 모르고 무엇을 위해서 사는지도 모르고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지도 모르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어디로 어떻게 인도하셔도 모를 것인데 그래서 우리가 정말 방법 없어요 오직이에요 내요 없어요 오직이에요 1, 3, 8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결론적으로 바른 원약을 가지고 있다면 그대로 산다면 그럼 도전을 해야 됩니다 해보지 않고 된다 안 된다 판단을 못해요 그것이 바로 설계예요 하나님께서 기도를 우리가 하잖아요 목사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아직까지 얘기를 안 했는데 근데 내견부터 한 달에 한 번 성경 구절 암성 그쵸 모든 목회자든 중직자든 그렇게 기획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실현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알아서 편집을 해주세요 아닌 거는 아니고 맞는 거는 맞고 보완해야 되고 보완하고 이렇게 인도를 해주십니다 근데 우리가 도전하지 않으면 안 돼요 결국은 도전해봐야 될지 안 될지 알게 되고 뭘 고쳐야 될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원약을 붙잡고 바른 원약을 붙잡고 도전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중심을 보시고 증인으로 쓰시기 위해서 이로 가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증인으로 우리를 불려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사건과 문제과 어려움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말씀이 얼마만큼 우리 속하는 삶 속에 흘려가고 있는지를 알고 정말 기본적으로 복음 항상 복음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복음 확립 복음 회복 복음적 생각 항상 그래야 그대로 됩니다 그대로 말씀대로 내 마음대로 아니라 말씀대로 그때서야 문제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보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명량만 내리시면 우리가 아멘으로 순종하겠습니다 말씀만 해주십시오 그 꽃밖에 우리는 필요한 것들이 없습니다 그게 복음이고 그럼 기도를 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그대로 우리 삶 속에 성취 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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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